네, 발전합니다. 신세계 유니버스죠. 대부분이 아는 서비스이긴 한데 서울특별행사가 있어가지고요. 메가박스를 5천원 2매까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15,000원인데 5천원이면 괜찮죠. 근데 5천원은 1월 결제금액 확산이 10만원 넘어야 되는데 10만원이 안된다고 해도 6천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찾다보니까는 신세계 백화점 음료를 매달 4잔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회원 대상인데 신규면 3만원 내고 4만 5천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3만 5천원인데 하나카드가 있으면 1만원 더 받아서 4만 5천원을 받을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SSG.com에서 가입한 것도 있고요. 옥션 지마켓 사업자 회원이라면 무료로 가입이 되죠. 유니버스는 지난번에 포인트 준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 명의도 SSG에서 한번 가입한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마트 매달 5% 쿠폰이 4장씩 오는데 3천원이죠.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면 6천원 정도 한 번에 3천원씩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쓰는 쿠폰이고 SSG.com도 5% 7% 쿠폰 필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쓰는 쿠폰이고요. 지마켓 옥션은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5천원짜리 몇 달마다 휴먼 고객 대상으로 뿌리는 것 그것만 사실 주문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어쩔 수 없이 이마트나 SSG 갈 때 쿠폰을 쓴다고 하면 한 달에 한 7천원에서 한 만원 정도 추가 할인을 받는 듯하고요. 신세계 백화점 이거죠. 음료. 저는 이거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못 먹었는데 사실 뭐 백화점 갈 일도 없어가지고 잘 안 갔지만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멤버스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VIP 음료 주는 데랑 같은지 아닌지는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백화점 VIP들은 신세계 백화점도 그렇고 갤러리아도 그렇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전형 VIP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음료를 멤버십에 따라서 음료를 무료로 주는 경우가 있고 무제한 무료가 주는 거 있고 한 달에 몇 잔 주는 거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집사람 따라서 VIP가 거기 음료수 공짜로 주는 맛에 몇 번 따라갔었죠. 몇 번 따라갔다가 그 전부터 안 따라간 이유가 무료 음료, 카라멜 마키아토나 이런 걸 무료로 주는데 먹고 저 옷 타고 쇼핑하는데 뒤에 쫓아다니다가 제 신용카드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몇 번 경험한 다음에는 무료 음료 유혹에 빠져서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주말에 자녀 옷을 좀 사줘야 돼가지고 둘이 가서 음료수 두 잔 먹으면서 쇼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죠. 어차피 자녀만 데리고 가면 결제금은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 음료 무료 쿠폰은 신세계 백화점 어플을 깔아야 되고요. 신세계 백화점 어플을 깔아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니까 유니버스 클럽 상세내역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고 가니까 매월 4장 있죠. 먹어야겠네요. 꼭. 이거 어디서 주는 거죠? 신세계 VIP랑 같은 데서 주는 건지 잘 구분이 안되네요. 현대백화점은 음료수 주는 데가 따로 있죠. 신세계 VIP랑. 자파 5% 할인도 있으니까 써야겠네요. 스타벅스 가끔 쿠폰으로 먹긴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잘 쓰지 않아가지고. 참고로 1년 무료 연장이 있는데 어차피 3만원 내면 포인트를 3만 5천원을 주기 때문에 3만원인가 3만 5천원 주죠. 매년 연장 결제를 하면 별 의미가 없고. 이거는 사실상 이거죠. 선착순 10만 매고 1월달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5천원입니다. 5천원인데 한 번에 한 장밖에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두 장을 두 번을 해야 되고요. 한 번밖에 안된다 그러죠. 두 번을 해야 되고 빅세일 기간 중에는 6천원 1월 2일, 6일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자녀들 방학 중이고 하다 보니까 미리 사놔서 설날 때나 이때 보여주면 되겠죠. 사놓고 안 보면 우울하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팔아도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이거는 화면을 쭉 위로 올리면 6천원짜리 구매하는 데는 화면을 쭉 올리면 설 빅세일 클럽하여만 진행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 눌러 들어가면 신규 회원들 3만원 가입하면 5천원 추가로 준다는 내용도 있고 럭키박스 이벤트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복골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하나카드 하면 1만원 더 준다는 내용도 있고 스마일카드는 없으니까 신규는 하나카드 연회비 있다 그러면 받으면 되고요. 쭉 내리면 이거죠. 20만매 6천원 여기서 쿠폰 특가받기 눌러서 받으면 됩니다. 저는 두 장 받을 수 있고 아이디장 두 보니까 이렇게 받은 다음에 특가로 가고 구매하기 눌러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쿠폰 적용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떠요. 두 장 받았으니까 두 장이네. 이렇게 적용시켜서 쿠폰 적용하면 6천원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두 번 구매하면 되고 참고로 SSG는 무료 배송을 받으려면 4만원인가 배송해야 되고 지난번에 하루 중에 언제라도 배송하는 거 쿠폰을 4장 받았었는데 아마 그건 기한이 다 끝났을 거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이마트를 가게 되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고 사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는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데랑 가격 비교 쉽게 가격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파나 양파 이런 것들 굉장히 싸죠. 굉장히 싸고 비교할 수 있는 버섯 뭐 이런 것들 과일은 품질이 이마트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당도를 찍어보고 직접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그날 하여간 다들 다들 아시겠지 아시는 부분이니까 뭐 굳이 제가 얘기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이거 받고 SSG 포인트 쓰고 이거 쓰고 쓰면 됩니다. 기회원들은 신규 회원들은 4만 5천원까지 받는 게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이마트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분들이라면 더 혜택이 크죠. 사실상 이벤트 페이지는 여기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